잘생겼어요 아우 밀리마 안녕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45분입니다. 안녕. 아침에는 해가 제 눈을 때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상이 가능합니다. 먼지 잘 잤어? 오늘 아침은 생당근. 당근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생당근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생당근 진짜 많아. 나는 생당근 너무 좋아해. 약간 이상한 조합인가? 어.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밥 먹고 영양제도 먹습니다. 요새 먹는 거는 비타민 D랑 달바 비건을 식물성 콜라겐. 이렇게 먹을 거예요. 달바에서 식물성 콜라겐 날아가세요 여러분? 리너뷰티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콜라겐 종종 먹고 그랬는데 보통 콜라겐이 뭐 돼지 아니면 피시 콜라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건이 된 후로는 이제 콜라겐은 상상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달바에서 식물성 콜라겐을 냈다는 사실 진짜 짱이야. 그 유기농 히비스커스에서 곧 추출한 콜라겐이라 하고 콜라겐 함량도 진짜 높더라고요. 이거 먹다 보면 맛있어가지고 한 개만 먹기가 좀 아쉬워. 이런 거 막 영양제나 콜라겐 같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두 개씩 드시고 그래요. 나도 두 개씩 먹어봐. 비타민까지 끝! 여러분 그리고 집들이 선물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집에 여러 손님들이 왔는데 집들이 선물들도 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짜자잔! 우리 주방 시공해줬던 아파트 멘털 있잖아요. 거기서 보내준 집들이 선물입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향기가 엄청나네. 봉지야? 코 아플 텐데. 와 색깔 예쁜 그란 수건 두 개랑 바디 속!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굉장히 센스있구만. 르라보의 캔들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어떤 향의 정체가 이거구나. 짜잔! 멋지구만. 고양이들 때문에 집 안에 두기는 좀 그렇고 전실에다가 놔둬가지고 입구에서라도 기분 좋은 향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짜잔! 또 새로운 집들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손님보다 우리집에 먼저 도착한 아주 기특한 친구죠. 이거는 주인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이 집이 한창 지어지고 있을 때부터 본인은 튀김기를 선물하겠다. 벼르고 벼르시더니 그리고 경수가 진짜 이 선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 주인님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래요. 좀 놀러오시면 감기해드립니다. 오~! 짜잔! 얼음에서 김혜준님 이사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뜯어보니 이런 멋진 조명을 선물해주셨더라고요. 진짜 귀엽다. 버섯조명. 월!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요. 아마 이 색깔, 노란색을 제일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귀엽지요? 응 짜잔 이거는 베베 집사님이 선물로 주신 원그레이 테일 액자입니다 고양이 일러스트 그려져 있어요 이거 우리 집에 걸어보니까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짜잔 그리고 이거는 쫀떡 집사님이 선물해주신 고양이 화분입니다 이거는 오드리 닮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짜잔 그리고 이거는 크 집사님이 선물해주신 열매 조명입니다 그리고 터치하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이거는 2층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사 보신 건데 2층이랑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잠옷 이거는 우리 예비 월케가 선물해준 잠옷인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랑 정말 찰떡이지 않습니까 짜잔 그리고 이거는 가지로그의 멍진이가 선물해준 힙한 거울입니다 이거 현관에 달아놨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로그 가영 언니가 선물해준 키치타올 전부 사이즈 심지어 이거 대나무 타올이더라고요 저희 집 대나무 휴지 쓰는 건 또 어떻게 하시고 두롤 선물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시가 선물해줬던 음목서 제일 처음으로 받았던 선물인데 이파리가 진짜 많이 났어요 여기 색깔만 봐도 딱 티가 나지 않나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요 읍내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방으로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집은 굉장히 모던하지만 여기가 양평군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서울에서의 생활이랑은 많은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읍내라는 곳을 가는데 카메라 들고 나가서 읍내 구경도 여러분한테 좀 시켜드리고 여기 살면서 이것저것 또 즐기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우리는 읍내 가는 길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나오면 나름대로 시내가 폐쇄입니다 이만 진짜 심하다 앞이 안 보여? 응 오늘 시내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나온 김에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오늘의 볼 일은 엉턴 시내마에서 영화보기 이렇게 하글레 함전에서 여러 개의 영화가 하는 이거 볼까요? 오늘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점 있고 옛날에 거제 시내마랑 진짜 비슷해 좌석이 없고요 심지어 선착순입니다 여기서 날씨가 안 돼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오늘의 마음이 다운 것 같아요 너무 잘 지낼게요 이거 우리의 마음이 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녁을 이끌게 농협 짜잔 농협 농협지역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농협 특히 큰 농협이 진짜 많다 시내만 해도 농협 진짜 많아요 사막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높은 건물이 양평읍의 랜드마크예요 진짜 높게 솟은 건물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길을 잃었다 싶으면 죄를 기준으로 찾아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번화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억나시나요? 집 짓는 영상에서 등장했던 곳인데 아빠랑 왔던 군용품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겨운 신발 가게입니다 강전사 엄청 레트로하다 방앗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미용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예쁜 옷가게야 진짜 웃긴 게 거제도 명덕 의류시장 있어 또 등장했지요? 농협 오락실도 있고요 인생 4컷도 있고요 커피에 바나다 올리브영도 있고요 심지어 버거킹도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떡볶이 떡볶이 여러분 저 목욕하려고 저의 목욕템들 챙겨왔습니다 일단 목욕템 이건 떼주관 넌 늘 떼물거야 그리고 그린템이 샴푸바랑 트리트먼트 바 지솔 지하 그리고 턱스에 쿨링패드 그리고 턱스패드는 뭐냐면 Y존 케어에 쓰는 헤드입니다 이거 써보니까 되게 심각하고 편하더라고요 원래는 거품나는 형태의 그런 녀석청결제를 썼었는데 너무 또 그 Y존을 거품으로 빡빡 씻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품 같은 거는 페드 타입이거든요 신기하죠 저는 휴지 대신에도 이거 사용하거든요 화장실에 놔두고 확실히 휴지로 닦았을 때보다는 훨씬 산뜻하고 시원해요 제가 또 저번 건강검사 때 질병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관리 열심히 해서 절대 재단 안 해야지 하다가 이 터프패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이 패키지 어디에도 뭐 여성청결제라든지 페미닌 뭐 티슈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적혀있어 또 가족이랑 사거나 이러지 않으면 여성청결제 같은 거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센스 있는 패키지인 거 같아 그래서 요것도 챙겨왔고 이게 물 다 받으면은 따뜻하게 몸이 풀리고 때도 미뤄야지 도착할 때 창문도 열어놨어요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있고 저희가 한 번씩 집에서 밥 먹기 귀찮을 때 외식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반정식 뷔페 왔습니다 엄청난 곳이야 엄청난 곳이야 사트룸 줄이고 반정 으이구 그냥 나물반찬들 천 막중 샐러드 시키 비건 피클 비건 피클 비건 피클 비건 피클 비건 피클 비건 피클 뭔가 몸 피클을 위한 메뉴가 얹혀져 있는 약간 집밥 먹는 기분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남김없이 왜냐면 남기면 만 2000원 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접시도 클리어 마무리는 시켓 아 직접 입으니까 와우 근데 다 동호회 소리가 아 그러네 개군면 작십자회 개군 배드민턴 클럽 개군광 야구단 1동 아무튼 저희는 지금 산수유축제 가는 길입니다 엄청 크기한다 여러분 벌써부터 산수유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예쁘다 왼쪽이 산수유꽃 오른쪽이 벚꽃 범이군요 친구가 어제 우리집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면했어요 마실 나올 경험해가지고 산수유축제 맞습니다 경수도 있어요 뽑기 있다 뽑기 솜사탕 마약옥수수 우리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손가공이야 우리나라 복장고 진깽가리처럼 호흡수수 하지만 저희가 좋고 다음 영상에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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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신 분 네 전화기 핸드폰 이 사일러 페이 포 페이스티 파티 아잉건우 비져서 패싱 더 크라운 요거는 힐 마 아잉건우 에잉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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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아잉 네 아잉 누구야? 전기사장님 맞아! 전기사장님이잖아 왜 여기서 저러서 듣고 있어? 그거! 색소폰 연주! 이따 간다고 3시에 봉행한다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지난번에도 딴 데 숙제 갔다가 간다고 진짜 빠를 거야? 응 참고로 왔습니다 양평하면 또 뭐다? 하나로마트다 저런 것도 있어요 오종시장 개정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주 한산합니다 양평에 마트가 꽤 많거든요 롯데마트도 있고 농민마트 제의식자재마트 등등 있는데 여기가 딸기가 제일 맛있어 이건 할머니 과자 진짜 많이 팔아요 어릴 때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하나도 맛없는데 되게 맛있었어 양평의 벚꽃 맛집으로 유명한 갈상공원 놀러왔어요 양평의 벚꽃 맛집으로 유명한 갈상공원 놀러왔어요 내일 비와서 다 질 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가 진짜 좋네요 멋지다 너 멋지다 너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여러분 여러분 저 지금 알보치를 바를 거예요 큰일났다 입에 입병이 두 개나 나가지고 이런 날도 있는데 내가 진짜 이상한 날은 많이 피곤했나봐요 진짜 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흫 manipulating 와 이거 진짜 허위광고다 허위광고 아니 이 일러스트가 웃고 있어 알보치를 말하면서 웃고 있다고 이거는 명백한 허위광고입니다 귀여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